여기는 봉천역에서 멀지 않는 원룸입니다. 이게 얼마라고 하셨죠? 전세 6천? 혹시 대출 가능해요? 전세자금 대출은 안되는 지상 6천입니다. 이 벽에서 저 벽까지가 2m 70 나오구요. 2m 70에 이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30이 나와요. 그러면 2m 70에 3m 30이면 월세로는 1,000에 40 정도고 전세로는 7,000 정도? 6,000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역에서 멀지 않은 위치입니다. 현재는 옷장만 옵션이고 책상이 없는 것 같아요. 책상 필요 없으신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 분리형입니다. 분리형 원룸이고 화장실도 잠깐만. 지금의 화장실은 일반 원룸 사이즈의 화장실입니다. 깔끔하네요. 그때는 화장실의 화장실은 니까키의 화장실입니다. 그럼 전세 6천위로 이제 화장실이 particip mounted으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는 화장실이 가능하 싫습니다. 잠시 후손 이 род과 화장실과 화장실이 도착해요. 그 화장실은 화장실이 AbbVistral한 바탕에 같이 구해진 입니다.